타고! 네 안녕하세요 노래사고 노래하고 상도타고 MC를 맡은 가수 팀 OK 이명국 가수 여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인씨 노래하고 상도타고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우 어떤 프로그램인지 MC를 보면서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물론 알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이 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래하고 상도 타고는요. 제목 그대로 노래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상품까지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석삼조죠? 와, 알지 않네요. 자, 그럼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 한 번 멋지게 해드릴까요? 그럼요. 알을 닦고 미인분들만 모셨습니다. 여성팀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성팀의 주장이죠. 정장! 정장! 아, 파워풀하세요. 오늘도 오늘 정결점이 빨간 또. 그쵸. 그 팀에 비타민이에요. 자, 그리고요. 사랑해요를 부르는 섹시 가수입니다. 진, 혜령! 와, 섹시! 섹시! 아, 좋습니다. 파프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입니다. 액티브 모셨습니다. 액티브! 끝인가요? 아니죠. 아니구나. 요즘 여보장이라는 노래로 열심히 활동적인 가수입니다. 여보장이? 여보장이? 여보장이 하는 수진이 모십니다. 아, 여성팀? 빵빵하죠. 정말 미인들만 모시는 거 맞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인이니까. 자, 여성팀 소개가 끝났죠? 네네. 남성팀? 우리 남성팀 마감합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조장부터. 우리 남성팀의 조장! 참! 참! 고! 가자! 가자! 화이팅! 우리 리더, 민선! 예! 자, 여러분, 젠틀한 신사분입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암으로 캐나고 활동하시고 있는 강재희 씨! 맞죠? 오늘 그때 미팅하는 거예요? 어? 그런가? 미팅인데, 지금? 아, 여자분들이 한 분 더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여성팀도 미인들 모셨고요. 우리 남성팀들도 강력하세요. 분들만 모셨습니다. 분들? 미남 아니고? 조금 미쳤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몸으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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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말해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죠? 네, 몸으로 말해요는요. 제한시간 3분 동안요. 한 분씩 릴레이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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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몸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맞춘 사람이, 어, 그 게임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몸으로 말해요. 어떤 게임이죠? 네. 네. 몸으로 말해요는요. 3분 동안 한 사람씩 릴레이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오직 몸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한 문제당 몇 점의 점수가 주어지죠? 오십장! 오십장!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막강한 남성템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비비고! 네, 이거! 네, 이거! 잠깐만요. 안 들었죠? 네. 거짓말! 네, 이거! 네!